150명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저희가 분장사들이 특수분장사들이 한 그래서 캐노피를 쳐놓고 베이스를 어둡게 베이스를 까는 팀 몇 명 그 다음에 빨간 핏줄, 어두운 핏줄 그리는 팀 몇 명 실리콘 패치 붙이는 팀 몇 명 피 바르고 마무리하는 팀 몇 명 이렇게 해서 사실 부스를 배우들이 여기 들어갔다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,4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비가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